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건국기념일인 국경절을 맞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고 중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5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입장문에서 최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전보를 보내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75주년을 축하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은 축전해서 중국 건국 75주년을 맞아 나는 미국 국민을 대표해 당신과 중국 국민의 축하의 뜻을 표하고 가장 아름다운 축원을 전한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